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히 미친 사연 두개 가지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다 사이다 사연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살짝 고구마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둘 중에 반드시 한명과 결혼해가지고 10년동안 참고 살아야 된다면 누구랑 살 것인지 그거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첫번째 제목 양말같은거 대충 뒤집어 벗어도 세탁기가 그냥 알아서 척척 원래대로 뒤집어 주는 줄 알다가 동거 나흘만에 바로 파혼당한 새끼 원제 개인적으로 파혼설 중에 가장 충격이었던거 이상하게 제 주변엔 파혼한 커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건너건너 들은 이야기까지 다 합치면 대충 10커플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목에 쓴 것처럼 이 파혼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살짝 풀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양말 때문에 파혼한 커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는 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100% 실화예요 이 두 사람은 30대 중반 동갑내기 커플이고 정식 상견례 끝난 뒤에 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는 등등등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 또 이런 과정 중에 얼떨결의 여자집에서 반 동거를 시작했어요 참고로 여자는 자취인 남자는 본가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남자한테는 마땅히 짐이랄 게 별로 없었던 터라 그냥 옷 몇 벌 정도만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일은 반반 나눠서 하는 걸로 합의를 본거죠 그러다 동거 첫날에 여자가 저녁에 빨래를 하려는데 통석을 보니까 남자 양말이 딱 뒤집힌 채로 벗어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처음이랑 몇 번은 그냥 참았다고 합니다 말 안하고 그런데 이게 며칠 내내 계속 이러니까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성질을 내고 똑바로 하라는 요청을 했대요 아래는 대화체 아니 자기 도대체 맨날 왜 이러는 거야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놓으면 안 돼? 아니 왜 자꾸 뒤집어 놔? 어? 아니 그게 뭐 왜? 야 우리 집 세탁기는 내가 뒤집어 벗어놔도 나올 땐 똑바로 나오던데? 야 이 미친 야 그딴 세탁기가 어딨어? 너 혹시 빨리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야? 군대에선 했지 집에서는 엄마가 다 해주고 야 세탁기에 그런 기능 같은 거 없어 그거 전부 다 니네 어머님이 하나하나 손수 다 하셨던 거야 그래? 그럼 너도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엄마처럼 미쳤어? 아니 그냥 자기가 똑바로 벗으면 되는 거잖아 아 몰라 귀찮아 그럼 뒤집힌 채로 빨든가 딱 이랬는데 바로 이 순간 여자 정수리에서 뭔가 번쩍 엄청난 불별하게 퍽 내리꽂혔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새끼랑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평생 양말이나 뒤집으면서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탁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남자를 바라보고 했었는데 이 자식은 그런 와중에도 폰게임이나 쳐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단 한 번도 여자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는데요 여기서 여자는 시궁창 같은 본인의 미래가 다 보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동거 4일만에 바로 파원을 선언하고 남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었으며 남자를 포함 예비시댁에서는 낫떡할 수 없다며 난리를 쳤지만 다 무시하고 모조리 싹 다 차단해버렸다고 해요 진짜 이 세탁기 자동 드립은 지금 생각에도 미친 것 같은데 사실 평소 동거라는 걸 안 좋게 보는 나조차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결혼하기 전 동거라는 게 필수인 것 같기도 해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댓글 1번 오! 여자가 현명하네 아니지 저 미친 세탁기 드립을 들으면 그 누구라도 도망가겠지 2번 여자가 똑똑해 왜 저런 자식이 고작 양말 하나만 그럴 리가 절대로 없으니까 3번 그래 결혼할 여자 집에서 저지러리면 그냥 끝난 거지 뭐 단순 무식한 놈 같으니 결혼했다면 그렇다면 여자는 바로 헬 들어가는 거예요 4번 글쎄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는 파원 이야기가 제일 넘사일 듯 예랑이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남자랑 바람이 나서 결혼식 당일 잠수 타고 식장에 안 왔대요 아마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거야 완전 개충격이지 정장합니다 두 개가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입니다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자 두번째 이 사연은 무편집입니다 원지 아니 이게 파원까지 할 일인가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좀 봐주세요 남친이랑 저는 1년 정도 사귄 것 같고 원래 올 12월에 식 잡아놓고 남친 집으로 살림을 합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별것도 아닌 걸로 파원하자고 해서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혼한다고 주변에 다 알렸거든요 사실 제가요 평소에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랑 조심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요 눈치가 없다는 건 그만큼 사람 자존감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시선 같은 거 신경을 안 쓰는 거니까 딱히 고치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았죠 그리고 남친도 저랑 사귀는 동안 눈치를 좀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까지 잡게 됐고 그래서 집을 합치는 중이었어요 제 자칫방 기간이 좀 남아서 필요한 것들만 조금씩 조금씩 옮기는 정도였죠 근데 하루는 남친이 자기 거실 블라인드가 엄청 약하다고 곧 고치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당기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잠깐 깜빡했어요 햇볕이 쬐고 싶어가지고 블라인드를 팍 당겼죠 그랬더니 천장에서 뭔가 봉 같은 게 그대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를 얼른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봉이 떨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장식장을 덮쳤는데 남친이 그동안 여행 다니면서 모아둔 기념품 같은 거랑 뭐 컵 같은 게 많이 다 깨졌어요 그렇게 거실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나니까 남친이 밖으로 나와서 봤는데 아니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 다친 거 아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화를 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했더니 아니 내가 그거 당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냐 기억도 못하냐 이러는데 물론 기억은 하죠 하지만 그때 잠깐 깜빡한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랬더니 이 남자가 우는 거예요 울더라고 그러면서 저더러 답답해 미쳐버리겠다고 막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어쩌고 하면서 막 울더니 결혼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고자 블라인드 봉 떨어진 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자니 그게 뭔 소리냐라고 하니까 소리를 빽 지르면서 너는 지금 이 상황이 블라인드 봉 때문에 어? 그런 걸 줄 아는 생각하는 것 자체도 못 참겠다 이러면서 집에서 나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실수를 한 게 맞죠 맞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남친 오버한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여친은 제가 다쳤는지 먼저 물어보지 않은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내가 사과를 받고 싶은데 되레 지가 더 화를 내고 있으니까 근데 뭐 남친은 자기가 평생토록 여행하면서 모아온 기념품 절반이 없어졌다고 그거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 된다고 어? 너는 항상 조심하지 않고 매사 이런 식이라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번에 남친이 술 먹고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오지게 싸운 적이 있는데 아니 비록 지방이지만 또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 대학교 졸업했고 되돌자거든요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나고 예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싸운 건데 그것도 사과 못 받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쫓겨나가지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남친 연락도 안 되고 또 예식장에서 너 취소됐어요 라는 연락이 왔거든요 하... 아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화가 좀 난다고 일방적으로 나오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셋 다 죽여버리고 싶다 댓글 1번 야 아니 담아 지금 이게 고작 장식장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했어요? 그동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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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다가 이번 장식장 사건으로 터진 거지 글만 봐도 답답하고 눈치 하나도 없어 보이니 님은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거지 같은 타입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눈치가 없는 거라고 아니 그리고 네가 뭔데 사과를 받아요? 네가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뭔 사과야 미친 거야? 어차피 잡아도 님 전 남친은 절대 안 잡힐 거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앞으로 사회성이랑 눈치나 좀 키우고 사세요 2번 어? 아 이거 글 쓴 게 영 이상하네 뭐랄까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봐요 성인 ADHD 같은 걸로 보이니까 아마 맞을 거야 3번 이거는 뭐 눈치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본인이 사과를 해도 가망이 없을 판국인데 되려 지가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러고 헐 4번 본인 자존감 높다고 포장하지 마세요 이건 주의력 결핍의 안화무인일 뿐입니다 네 남친 아니지 그냥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본인이 부주의해가지고 박살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어? 자기 몸 안 다쳤냐고 그거 뭔지 묻지 않았다고 네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요 지금? 정말 미친 겁니까? 집안 망가뜨린 거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남친이 얘기한 거 깜빡한 건 그건 뭐 당연한 건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냐고? 아니 왜 사과를 아니? 자가 지가 한 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남한테 준 피해는 나몰라라는 이런 사람과 속 터져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쓴이가 잘못한 겁니다 뭐 파우니아 당했지만 비세요 5번 평소 눈치가 없고 조심성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은 거랑 맥락이 이어지는 거요? 이게 뭐냐? 눈치가 없고 조심성이 없다는 말은 이건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뻔뻔하고 남들 배려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지 6번 쓴이 내가 하는 말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님은 아무리 봐도 경계성 지능 장애가 의심됩니다 그러니 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꼭 가보세요 물론 지금 남친은 절대 죽어도 못 잡으니까 포기하시고요 7번 노치가 없는 게 아니고 지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능이라는 게 IQ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의 집중력 공감 능력 수준이 상당히 낮다 이거지 아니 괜찮냐고 먼저 안 물어봐가지고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남친이 아끼는 물건 네가 다 박살냈으니까 남친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은 왜 못합니까? 지금 이거 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동안 쌓여온 불리한 기응은 싹 다 지워버리고 이거 하나로만 파혼 얘기 꺼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야 인생 편하게 산다 정말 그리고 이런 게 자존감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이조차도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해버리네 남자가 보살이구만 그런데 그 보살도 이제 한계가 온 거지 저기요 네 남친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거니까 멀쩡한 사람 미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놔줘요 님 자존감 깎이게 잡지 말고 서로 윈윈 해보라고 윈윈 8번 내 주변에도 이런 애가 있어요 어떤 사건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엄청 억울하게 생각하지 그동안 쌓여온 똥이 많다는 생각을 절대 전혀 못하더라고 9번 와 나는 여자인데도 남친 마음 이해가 된다 모르긴 해도 그 박살난 순간에 살인본능 참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거야 나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골라야 돼 10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